공식 입장 없는 조국 왜일까 입장을 낼 만한데 안 낸다는 거예요 지금요 일단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관계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통상 알려지잖아요 뭐 좀 시간이 지난 것도 있고요 최근 모습도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부지사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수사검사가 연결해 줬다 옥중 편지에서 그게 폭로가 됐더라고요 이전 부지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분명한 우분으로서 멋진 경쟁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민주당이 70년 전통을 가진 민주진보 진영의 본진, 맏형입니다 민주당이 본진으로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조국혁신당은 망치선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강하게 얘기하겠다 특히 이 앞에 보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권 관련된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특검 이런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런데요 지난주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1심, 중형이 나온 1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조국혁신당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논평도 안 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관계자가 그냥 조금씩만 얘기하고 그냥 멈춰요 그런데 이것도 관계자가 설명합니다 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당에서 공식 입장이나 대응 방침 논의된 바가 없다 이것도 좀 특이하죠 이례적인 아무런 논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입장을 낼지조차도 이런 설명을 해요 이것도 언론에 나온 건데 민주당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 타파 관련 협조 요청한다면 그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겠다 뭐 좀 얘기하신다면 그때는 볼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정기장 교수님 왜 반응이 없습니까? 글쎄요 뭐 어찌 됐든 슬금슬금 틈이 벌어지는 모양새는 분명히 보여요 뭔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 협조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보겠다 대단히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그런 일이 협조 요청에서 입장이 나오고 그러는 건가요? 저것도요 무슨 공식적인 입장 밝힌 게 아니라 기사들이 물어보니까 내놓은 설명이에요 말이 안 되는 돌리고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데는 대단히 앞장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이화영 전 부지사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좀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재점화되는 상황에서 거리를 두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자칫 이재명 대표의 소위 이른바 방탄 이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 권한 축소와는 좀 다르게 사법 리스크가 사법부에 의해서 인정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거리두기에 나섰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교섭단체 완화 요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일치 없었습니다 사실은 총선 전에는 뭔가 가능할 것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편함도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조국 혁신당은 당분간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뭔가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선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당과 또 다른 정책적 입장, 차별화된 입장을 내놓는다든지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낸다든지 그런 사안 사안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공식적으로 뭔가 반응이 없다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요 조국 대표도 반응이 없어요 원래 조국 대표도 이런 현황이 있으면 굉장히 신속하게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냈는데 이 것만큼은 별다른 반응이 없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엉뚱한 사진이 나옵니다 화면 좀 볼까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어제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화영 정부 지사 그 재판이 있는 당일에는요 무슨 약간 망중한 커피 같은 사진 이런 거 약간 여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건 재판 전이니까요 그런데 재판이 결과 나오고 나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제는 더운 날에는 콩국수가 제격이다 책과 함께 콩국수 사진을 저렇게 올려놨어요 별다른 다른 건 없어요 김지호 민지원 부대변인 뭡니까 이 콩국수 사진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니 뭐 그대로 조국 대표 자체가 셀럽이시고 저러한 사진들을 일상적인 사진들을 많이 올리고 계십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연결지는 것은 조금 무리한 연결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콩국수 사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아무 입장이 없는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사법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어떤 입장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판사의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되고 내용을 모르는데 또 입장을 정하기가 좀 난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이런 판결문을 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판결문을 보고 판단해서 입장을 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뭐 당사자다 보니까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학습할 기회가 있었고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고 사실 내용도 모르면서 짐작으로 맹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런 정치인들이 저희는 오히려 정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혁신당은 민주당하고 엄연히 다른 정당인데 같은 야당이라고 이렇게 무조건 민주당하고 같은 입장을 내라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혁신당하고 협력할 땐 협력하고 경쟁할 땐 경쟁하는 사이라 그렇게 지금 나쁜 태도다, 비난받을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섭섭하지는 않으세요? 섭섭하지는 않고요 지금 혁신당 자체가 4월 총선 이후로 매우 경쾌하게 현황 대응을 잘 하고 있어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 하여튼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세세하게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진술 조작에 대해서는 혁신당한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반드시 추진해가지고 진술 조작하는 검사들은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형 교수님 홍국구 사진 올리고 뭐 별 반응 없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거리 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 잘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보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일단 조국 대표가 조금 감정이 상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우리 개혁신당의 사무실 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화장실 앞에 있다 뭐 이런 거에 불만 표시했는데 그동안 개혁신당에서 요구했던 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좀 개정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어떤 개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별로 대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어떤 타지마할 관광 예교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좀 내주면 좋겠는데 과거에 우리 친문계 의사들만 입장을 내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문계에서는 거의 묵묵부답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국 대표가 보면 충실하게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어떤 선봉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빈손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었던 감정이 좀 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항을 개혁신당에서도 조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대북 송금에 대한 개혁신당이나 조국적 신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컴퓨터당에서 보면 어쨌든 이화영 전 우리 부지사의 어떤 대북 송금에 대한 유죄 판결이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 우리 조국 혁신당에도 보면 어떤 차규건 전 검사장이나 박은정 검사는 이렇게 조금 실력 있는 과거에 실력 있는 검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볼 때도 이화영 전 부지사 선에서 이게 끝났을 일이 없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어떤 재판 결과를 좀 예사롭지 보지 않고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어쨌든 조국 대표가 지금 마지막 대북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제 이제 거기에 대북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안 한 교도소로 가게 된다면 사실 민주당에서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을 호시탐탐 M&A 할 M&A 하고 싶은, 흡수합병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흡수합병에 대한 어떤 합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조금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지금 약간 뭔가 이거 뭘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약간 좋게 표현하면 신중, 조금 더 해석을 곁들인다면 거리두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의 강성 지휘층이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쓴 글로 보이던데 이게 뭡니까? 액수 국위는 겔주 여기는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 좀 따라다녀라 우리 이장님 화장실 앞 사무실 당대표실로 쓰라 해도 기꺼이 그러실 뿐인데 거기 뭡니까 지금? 약간 이런 비판 비난이네요 그리고 후광 효과도 없고 싶고 대비 효과도 어려워하는 속상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비판도 있죠 그리고 손흥민과 조기축구의 주장을 비교하는 것 같은지 여기서 손흥민은 이재명 대표고요 조기축구의 주장은 조국 대표랍니다 아 이거 이거 정균현 교수님께 짧게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군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명인의 마을이라든지 또 팬클럽 팬카페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어떤 날선 감정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요 정치 정당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지지자들의 어떤 날선 공방 이것들을 좀 자제시키고 또 좀 뭐랄까 좀 더 자극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때만이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지금처럼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입장 자체 또 조국 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보완제된 역할을 가야 되지 대체제 역할로만 부각을 시키고 선을 갈아 놓은다면 결국은 민주 진보 진영의 분열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아직 뭐 큰 문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시점부터 뭔가 좀 장점과 교집합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정치 지도자들이 해주는 것이 더 큰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아무런 입장과 반응이 없다 이 상황인 반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굉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지금요 일단 앞서서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 총선 그 즈음에도 있었는데 그때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각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여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의원을 작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작범이 아니죠 중대 범죄가 많이 있고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이지 이재명 의원은 작범이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은 작범이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은 작범죄 혐의로 연일 반응을 보이는데 화면으로 정리해볼까요 핵심만 좀 뽑았습니다 그제와 어제인데요 그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 중단될까요 이거 누가 봐도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얘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수사고 진행 중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그 형사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법상 소추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중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문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합니다 어제는 성사 피고인이 대통령 된 다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인데요 이런 얘기가 입건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금 맹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완영 정부기사 1심 관련해서요 김천용 교수님 일단 내용으로 보면 보수층에 호소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 이거 총선 당시에 전략과 흡사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비판 때리기 전략으로 다시 가는 겁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구호가 2조 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2조 심판 전략이 나빴던 게 아니고 지난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더 컸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아마 2027년도 대선에서는 아마 이재명 조국 심판이라는 2조 심판이 다시 또 등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굴러가는 판세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2027년도에 대권 주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거의 확정돼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마 2027년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을 아마 선거 구호로 해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쨌든 수사를 했던 어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어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중대범죄 피의자로 보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대통령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정치를 하는 이유일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어떤 이하영 어떤 재판 판결을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 6개 정도의 범죄 혐의 한 8개 정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유의미한 1심 판결에 나온 게 어제 나온 그 이하영 재판 판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 맞설 국민의힘의 라이벌은 나야 나 한동훈 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연임이 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결권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나와서 당 대표로서 아마 제2회 총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한동훈 대표 대 이재명 대표라는 그런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정치연안,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해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아, 이 정도면 당권 도전 마음을 굳혔군요 이런 반응이 단박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굳히게 만드는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이건 뭐 소개만 좀 해드리죠 지난 5일 저녁 한 전 위원장으로부터 이제 의정활동 시작입니다 축하합니다 문자 받았다 초선의원들한테 축하 문자를 최근에 보냈답니다 이쯤 되면요 이거는 뭔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 아니냐 지지를 얻으려는 거 아니냐 앞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맹포 그리고 초선의원들한테 축하 문자 두 개가 합하시면 아, 곧 전장대회가 있군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들이 바쁘죠 아, 곧 전장대회가 아니라 국고리인사들의 정식을 아, 곧 전장대회가 에서 예정되어